2020년 2분기까지 서울의 주요 정비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상반기까지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로써 청약시장까지 연결을 해서 설명을 드려왔는데 좀 크게 나눠보자면 정비사업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바로 진입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써 나타나는 청약시장을 미리 사전에 이 지역이 어떻게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청약이 가능할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미리 검토를 완료한 상태에서 청약에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도 얻으실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청약이 끝끝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기존 아파트를 염두에 둔다면 어떤 아파트를 공략을 해두면 좋겠다라는 부분도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좀 다각화해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수립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투자 자문을 의뢰하시는 상당수의 분들께서 구체적인 지역에 대한 질문이라든지 혹은 구체적인 개별 상품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먼저 물어보시는 부분이 이런 질문입니다. 지금이 부동산을 특히 주택을 사야 할 때입니까? 혹은 좀 지켜봐야 할 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지켜보시지 않았던가요? 얼마나 더 지켜보셔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 시장에 지금 내가 진입을 해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빠져나와야 되는 시점인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제가 상당히 많은 객관적인 자료들, 숫자를 이용한 객관적인 자료들과 또 법률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서상, 점 보러 가는 거 꽤 좋아하시죠? 종교를 떠나서 좋아하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바로 앞에서 왼쪽으로 가십시오 혹은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동쪽으로 가십시오, 서쪽으로 가십시오를 이야기해주는 것을 좋아하시죠? 그런데 그 말을 맹목적으로 따른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그것을 책임질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스스로, 스스로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설명의 과정이 그 안목을 기르는 하나의 기초적인 단계를 밟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계속 열심히 이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3분기로 넘어가서 서울의 정비사업을 점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가장 두드러진 곳은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를 비롯한 수색증산 뉴타운의 성공작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내가 예산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기회가 있을지 그 기회를 포착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주요 이슈 중에 하나, 정책적인 부분은 6.17 대책이 있었습니다. 부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율지구의 확대 지정이 이때 있었고요. 이제는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특별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영동대로 개발 관련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었고 또 가장 중요한 내용,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요건 신설이 이때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올해 말까지 조합 설립을 신청한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이 거주요건을 붙이지 않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까지 조합 설립을 차후로 밀어왔던 강남을 비롯한 상당수의 재건축 단지들이 속도를 내서 조합 설립까지 이르르는 그런 등을 떠미는 결과로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도시 및 주관계정정비법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개정이 된 이후에 실제 시행이 되기까지도 약간의 시간이 더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알려진 것, 연말까지 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더 주어져서 그때까지 조합 설립을 이룬 단지에 대해서는 인형 거주요건이 따라붙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7.30 대책도 있었죠. 이 여름을 지내면서 안 그래도 무덥고 피곤한 계절에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대책들이 많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을 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한해서 2년 더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내려졌었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률의 개정이었습니다만 그 결과는 시장에서 지금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임대인이 되었건 임차인이 되었건 몸으로 느끼고 계실 것이고 시장지표는 전세수급지수 190을 넘겨서 최대치 200을 향해 달려가면서 전세시장이 오히려 반대로 악화되고 있는 그리고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4일 대책에서는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라는 부제로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을 시킨다. 또 공공재건축이 이때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되죠. 앞서서 5월에는 공공재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시장에 제시를 했고 8월 4일 대책에서는 공공재건축을 새롭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이 발표된 이후에 양쪽 분야에서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다르죠. 공공재건축에 대해서는 시장의 참여도가 굉장히 저조합니다. 공공재개발은 약 60여 개의 곳에서 공공재개발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그 결과 그리고 그 이후에 사후작업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되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이 실제 정비사업 시장에 미칠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견지해 오셨던 그런 시장을 바라보는 눈으로 계속 평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일어났던 사업진행의 결과로써 잊지 마셔야 될 부분이 바로 한남 3구역의 시공사 선정이 되겠죠. 2019년도에 시공사 선정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사업시행 인가를 마치고 나서 바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을 하다가 입찰 제한 과정에서 정부의 시각입니다. 위법적인 요소가 많아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었고 2020년 올해로 넘어와서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현대건설이 시공권을 가져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DH 한남이란 이름으로 한남 3구역의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총 5,816세대이고 각 동마다 층은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최고 22층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초 사업계획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 중에 많은 분들이 우려를 제기했던 부분은 역시나 건폐율 부분입니다. 앞서서 강남재건축단지의 건폐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좀 높죠. 동간 배치가 좀 조밀하게 이루어진다면 단지의 쾌적성 측면에서는 좀 불리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제기됐었던 그런 불리한 점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남 3구역은 결국은 이 자체에 대한 투자 대상으로서의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한남 뉴타운 전체의 사업의 진척도 약간 뒤에서 지금 따라 붙고 있는 한남 2구역이라든지 4구역을 앞으로의 사업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측정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갖고 지켜보셔야 되겠죠. 한남 3구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최종적인 분양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꽤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곳을 청약과 또 재개발 투자를 동일선상에 놓고 기다리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어느 정도 예산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바로 진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울질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대상지가 될 것이고 강남 재건축을 생각하셨던 분 중에 재건축이 아무래도 재개발 대비 여러 가지 규제 제약사항이 더 심하다 보니 그런 규제를 피해서 괜찮은 투자처를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한남 3구역 같은 전체적인 한남 뉴타운을 통칭해서 봤을 때 한남 뉴타운 같은 곳이 괜찮은 대안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작년 대비 올해에 한남 뉴타운에 진입하기 위한 최저 현금 보유 금액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13억에서 14억 정도 대출과 전혀 상관없이 13억에서 14억 이상은 내 현찰을 자유자재로 이용하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예산 여력에 있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물론 현재 가격 구조로 봤을 때 몇 년 전 대비 프리미엄의 수준이 향후에 이 지역에 공급될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나 일반 분양가 비교했을 때의 그 마진의 폭은 당연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뭐 입주 이후에 최종적인 완성 이후에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변동이 될지를 놓고 판단을 해서 진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측을 해보자면 결국 이 주변 한남 뉴타운 주변에 바로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할 만한 대상이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용산에 새 아파트 공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강 건너에 반포지구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계속 상승을 해나가는지 그 반포지구 아파트보다는 약간 아랫단계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포지구와 비교를 하면서 투자 판단을 해보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림 3구역 한강삼익재건축도 장위 6구역에서도 바로 한 발씩 앞으로 나가는 사업진척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신림 3구역 같은 경우에는 6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득한 그런 상태이죠. 관리처분 인가까지 갔고 또 한강삼익재건축단지는 5월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장위 6구역, 장위 뉴타운이죠. 장위 6구역에 7월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진행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신림 3구역은 대우건설이 시공을 맞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림 뉴타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구역 최근에 조합 설립 인가를 맞이했고요. 또 가까이 봉천 14구역도 조합 설립 인가까지 이르는 상태인 것이죠. 좀 빨리 진행된 곳들 꾸준히 진도를 앞으로 나가면서 새 아파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후발 주자들도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근래에 들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신림 뉴타운도 앞서서 설명드렸던 상계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은평 또 뒤이어서 설명을 드릴 수색 증산과 같이 놓고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 내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판단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반드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재개발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차후에 청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아울러서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 될 것입니다. 청약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9억 이하의 분양가격이 책정될 만한 그런 평형들이 꽤 다른 지역보다는 많이 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 것이겠죠. 한강삼익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대림산업이 시공을 맞게 된 그런 상태이고요. 5월에 사업시행 인가까지 나갔는데 레미안 첼리투스 이후에 용산 쪽에 정말로 오랜만에 아파트 재건축의 사업시행 인가까지 이르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서 용산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공원을 중심으로 공원의 남단 쪽 그리고 동쪽 한남뉴타운이 동쪽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쪽 지역의 주택에 투자를 하는 것이 진정한 용산에 투자하는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것과 상관없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예산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데 좀 융통성 있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산이 부족하면 어설프게 용산의 진짜 용산다운 지역의 경로를 따라가지 못하는 곳들 흉내내는 제대로 흉내도 내지 못하고 있지만 흉내내는 지역에 어설프게 진입하시는 것보다 아예 지역을 바꾸시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본인을 위한 선택인지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위 6구역은 7월에 관리처분 인가까지 나아간 상태고 대우건설이 시공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위 6구역 관리처분 인가 단계보다 조금 더 앞서서 장위 4구역 곧 돌아서면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 하에서 서울의 내집장만을 혹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장위 유타운의 진행 상황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청약 꼭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재개발로 바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동일선상에 놓고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월곡 1구역 재개발 사업도 사업시행 인가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신월곡 1구역 이 지역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있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말하기는 좀 꺼려지는 과거에 그런 슬럼화 되었던 곳이죠. 이제는 옛날의 모습을 모두 탈바꿈하면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올 8월에 사업시행 인가 단계까지 갔고 시공사는 롯데 건설과 그리고 하나 건설 두 개 건설사가 같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신월곡 1구역의 진행 상황을 보면 과거 좀 성공적인 뉴타운 사업으로 평가를 받는 기름 뉴타운 그 사례를 바턴 터치를 받아서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예상이 들고요. 역시나 서울의 상대적인 아직까지는 많은 분들이 예산선 하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재개발 투자 혹은 차후에 청약까지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보셔야 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겠습니다. 과거의 기름역 주변 그리고 현재의 기름역 주변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강북의 인구 밀집 지역 중에서 그 정도의 교통 여건을 가지고 또 서울 중심지로 편리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교통 입지가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제 새 아파트만 차곡차곡 계속해서 넣어준다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곳이겠습니다. 앞서서 거여마천 뉴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마천 3구역은 2008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었다가 좀 일몰째 위기에 처했다가 기사회생했습니다. 다시 2020년 7월 조합 설립인가 정상적으로 초기 단계 한발에 나아간 것입니다. 3분기에 체크가 되는 구역들 중에서는 계속해서 여전히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금액 예산으로 적은 예산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구역들이 계속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천 3구역도 역시 적극적으로 재개발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대상지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분양단지를 대표적으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 수색 13구역 재개발 단지가 되겠죠. 총 1464세대 공급이 진행이 됐고요. 그 중에서 일반 분양은 183세대였습니다. 10% 약간 넘는 그런 수준이었네요. 총 21개동 19층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검폐율은 20%를 조금 넘기는 수준입니다. 전용면적은 아주 작은 39제곱미터에서부터 시작해서 120제곱미터까지 상당히 다양하게 평형 구성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공사는 SK건설과 그리고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브랜드명에서 유추해 보실 수가 있겠죠. 두 개의 건설사가 공사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분양의 결과 청약 경쟁률을 보시면 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전체 평균 경쟁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단지였습니다. 340.3대1 단일평형만 놓고 봤을 때는 이거보다 더 높은 단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평균이 이렇게 높은 곳은 단연 이 DMC SK뷰 아이파크 포레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반 분양 183세대 청약 접수 37,400명이 넘게 접수를 해서 340.3대1이라는 경쟁률을 나타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을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새 아파트를 계속 공급해 주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와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교통입지의 개선 거기에 아직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로 다양한 평형대가 공급이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상반기까지 뭔가 답을 얻지 못하신 분들이 대거 수색증산 뉴타운의 분양시장에 참여를 하셨고 그 경쟁률이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4세대 공급하는 38평형에 7,900분이 지원을 했었고 그리고 3세대 공급하는 33평형에 3,300분이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세대를 공급하는 24평형에 2,100분이 넘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경쟁률이 세 자릿수가 아니라 네 자릿수로 나왔죠. 1,977대1, 1,102대1, 1,054대1 어마어마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굉장히 많이 재현될 것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15억을 넘겨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그런 평형대의 경우에도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또 그만큼의 여력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만 그 이외의 지역 중에서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청약시장이 열리게 되면 이만큼의 높은 경쟁률이 또 재현되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수색증산 뉴타운에서 재개발 단계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들도 있기 때문에 내 예산과 그러한 물건들의 가격을 좀 비교를 하셔서 아직까지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좀 가능성이 낮은 확률이 낮은 청약만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계시는 것보다는 역시나 양쪽을 공이 비중을 두고 동시에 공략을 해보시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분양 단지들을 쭉 살펴보시면 기름력 롯데캐슬 트윈골드 기름력 세권 재개발 역시 기름력을 주변으로 새로운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개포주공 1단지 사실 여기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만 앞서서 개포 4단지를 설명을 드려서 간단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고가점 79점이 나왔고 역시나 40평대 이상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강남의 전형적인 특징 고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상계 6구역 재개발 분양도 이루어졌습니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163세대 꽤 규모가 큰 단위로 분양이 이루어졌고요. 또 천호 1구역 재개발 단지로서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 999세대의 공급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강남에 추가로 대치구마을 1지구의 대치프루지오 서밋도 489세대 강남에서는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공급이었던 것이죠. 각각 2023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입주를 앞두고 분양을 완료한 그런 단지들이 되겠습니다. 최고점은 역시나 이 개포주공 1단지에서 79점을 기록하게 되었네요. 보시면 기름역세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상계 6구역도 마찬가지고 한쪽에서는 분양을 진행하고 또 한쪽에서는 입주를 완료하고 또 조금 더딘 곳에서는 관리처분 인가까지 한 발 더 나아가고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한 발씩 한 발씩 그 지역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전체적인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변화가 끊임없이 중단 없이 계속 활발하게 순환되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가장 1순위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지역들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생각보다 여러분들 예산하에서 공략할 수 있는 곳들이 꽤 많기 때문에 아직도 눈에 불을 켜고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자양 1주택 재건축을 통해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단지가 분양을 이루었고 또 천호성내 3구역 재개발을 통해서 힐스테이트 천호역 젠트리스가 분양을 이루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수색증산 유타운에 대거 공급이 이루어졌죠. 수색 6구역, 증산 2구역, 그리고 수색 7구역에 앞에 DMC라는 브랜드명을 달고서 1223세대, 1488세대, 그리고 각각 또 마지막 672세대까지 적지 않은 물량의 공급이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최고가점을 봤을 때 74점에서 79점까지 그리고 경쟁률은 45.2대1, 128.6대1, 69.2대1 수색증산 유타운 전체적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라는 것을 결과라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될 것입니다. 9억 아래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분양가를 갖고 청약시장에 선을 보이게 되는 그런 단지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알파로 입지가 괜찮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진행이 될 것입니다. 미리 미리 체크해두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셨다가 기회가 왔을 때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내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지금 그 예산으로 재개발 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다 혹은 재건축 단계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이 드시면 바로 진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신정유타운에 또 하나의 소식이 있었죠. 신월 4구역 분양도 이루어졌습니다. 신목동 파라곤이란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고 여기서는 만점이 나왔습니다. 만점 84점. 청약가점 만점 나오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신목동 파라곤에서 나와버렸네요. 이러한 경쟁을 여러분들 뚫고 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시장 들여다보시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것이겠죠. 입주를 완료한 단지들 보시면 3분기에 굉장히 많은 입주가 또 추가로 이루어졌습니다. 대림 3주택 재건축, 면목 3구역 재건축을 통해서 각각 영등포구와 또 중랑구에 새로운 아파트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 중랑구는 좀 눈에 띄어서 올해 전체적인 진행 과정에서 이 사과정 센트럴 알파카가 눈에 띄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면목 3구역 재건축이 진행되기 전에 새 아파트로 바뀌기 전에 여기를 단지 미리 재건축으로서 좀 저가에 진입을 하셨던 분이라면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시겠죠. 웬만한 거창한 개발 호재와 개발 압력으로 그냥 말로만 포장되어 있는 곳을 의미 없이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상관없는 그런 투자를 하셨던 분들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리셨을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중랑구 면목동의 사과정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단지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반복될 서울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상승과 변화는 이러한 원만한 그리고 순차적인 정비사업의 진행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그 가격이 결정된다는 거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마포 쪽도 점점 재개발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태이죠. 마포로 6구역 재개발 단지 공덕 SK 리더스 뷰 도 입주를 완료를 했고 부가연 1-1 구역의 부가연동 힐스테이트 신촌을 보시면 최근 거래가가 14억 7천만 원으로 34평대가 기록이 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편할 세상 신촌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먼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약간은 낮은 수준이 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14억 7천만 원은 좀 금매물건에 해당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직전 14억 7천보다 앞서서 거래된 내역을 보면 또 입주권 상태에서 16억에 거래가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다른 부가연 혹은 아연 뉴타운 쪽에 새 아파트들 34평대의 일반적인 거래가격 16억에서 18억 그 구간에 있는 가격들 생각을 해봤을 때는 역시나 힐스테이트 신촌 역시 30평대 그 정도 가격 수준 따라 붙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용산에 오랜만에 국제빌딩 주변 4구역 재개발이죠.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가 입주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용산에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별로 없는 상태죠. 공원을 중심으로 남단에서부터 동쪽 한남 뉴타운 일대까지 사실 그 지역이 용산다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그 입지에서 거의 진입 관문 같은 그런 요소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산의 새 아파트의 공급이 충분치 못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기간 한강변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이나 혹은 한남 뉴타운이 완료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주목을 받고 그 지역에서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34평형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43평형의 최근 거래가를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2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포시형 재건축, 개포레미안 포레스트도 입주를 하게 됐죠. 2296세대, 꽤 많은 세대수의 입주를 하게 된 그런 상태입니다. 30평형 때, 34평형이 24억 원에 거래가 되었죠. 이제는 강남의 34평형은 기본 20억을 넘겨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남의 기본적인 공식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 5년 전쯤, 6년 전쯤으로 기억합니다. 이 개포시형 재건축이 한참, 그 전 단계죠. 진행되고,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개포시형 아파트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그 고민을 갖고 찾아오셨던 분의 사례가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굉장히 지금 행복해하고 계실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입주를 완료한 단지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과거에, 몇 년 전에는 굉장히 내 예산 대비 유리한 조건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물건들이 많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만 그러한 똑같은 후회를 반복하시지 않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 한쪽 바구니에 넣고 검토를 해보시고 또 한편에서는 적극적으로 내 청약통장 자손들한테 가보로 물려주실 거 아니잖아요. 사전적인 검토를 통해서 내가 정말로 가고자 하는 그런 지역을 잘 선택을 해서 청약도 한편으로는 같이 진행을 하시고 이런 투트랙의 전략 꼭 유지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